내가 조금 쉬운 문제를 준비했어. 그러면 되지. 조금 쉬운 문제야. 상의 없이 가는 거야, 상의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할게요. 손으로, 손으로. 문제 드릴게요. 보이그룹 이름을 차례대로 말하세요. 시작. 세븐틴. 그리고. 슈퍼주니어. 그리고. 몬스타엑스. 그리고 하나, 둘, 셋. 세븐틴. 그렇지. 슈퍼주니어. 그리고. 샤이니.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자, 시작. 슈퍼주니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 몬스타엑스.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자, 각기의 일자리. 시작. 세븐틴. 그리고. 슈퍼주니어. 그렇지. 몬스타엑스. 그리고 하나. 아스트로. 정답. 다시. 잘한다, 맞아, 맞아. 야, 맞아. 그댄 어쩐 나. 어떤 몸에 나는 이제? 어떤 날. 이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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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네가 좋아하는 your, 어쩌나. 그댄 어떤 나, 그댄은 어떤가. 넌 너무 너무 즐기고. 저의 마지막 소절은 그 구성이 진짜 나였어. 20위가 노래하러 딱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뜻밖의 부 파트까지 다 해봤습니다. 뜻밖의 부 파트까지 다 해봤습니다.